질문 있으니 기자님, 저를 들어주십시오. 제가 먼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 조선의 백지은 기자라고 하고요. 저는 배우분들께 질문이 있는 게 일단 남구빈 씨랑 황정욱 씨는 7년 만에 갓국민이랑 부황에 대해서 다시 만나셨는데 제외하신 소감이랑 제외하신 호흡이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최태준 씨 같은 경우에는 요새 남사친 캐릭터가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 역대급 남사친 캐릭터의 탄생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오윤화 씨 같은 경우는 약간 지능형 그런 압력 비슷한 선역으로 되게 기쁘신지 않으셨는데 연기변신을 특히나 로켓플로라는 상상할 수 없는 캐릭터를 위해서 어떻게 많은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민희오빠랑 7년 전에 내 마음들이랑 작품에서 같이 남매로 나왔었는데 그때 제가 시티콘 끝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막 전극에 할 때 대비해 연기에 대한 그런 열정이 지금도 많지만 그때 진짜 막 말할 때인데 민희오빠는 먼저 연기를 정말 너무 디테일하게 잘하는 오빠인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기억이 많은 오빠고 또 굉장히 연기는 되게 대상적이고 디테일한데 또 되게 편하고 너무 좋은 성격도 너무 좋고 그런 오빠로 어떻게 저렇게 계산적인데 성격도 저렇게 여유롭고 이럴 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이미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혼남정은 배본을 받기 전에 제가 해외에 있었는데 오빠가 주인공으로 됐다는 얘기를 봤어요. 왜냐면 제목이 정은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기사가 나왔는데 어? 이런 제목도 있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작품이 들어오고 전에 네. 그래가지고 해외에서 어 신기하다 이러고 민희오빠가 됐구나 이 정도까지만 알고 집에 갔는데 이제 대본이 저한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정말 생각 없이 읽었어요. 근데 너무 재미있었고 그리고 민희오빠가 이제 캐스팅돼 있었는데 그냥 그냥 너무 좋았어요. 네. 자, 밉고황 이야기를 들었고 이제 갓국민씨 이야기 듣겠습니다. 아니 뭐 사실 정은이랑의 호흡은 오래전이긴 하지만 좋았다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는데 이번 작품을 하면서 어 상대방 연기를 보고 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질 정도로 아 이 작품에서 이 시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구나나가 편집이 다 된 상태에서 보일 정도로 너무 연기를 잘해주셔가지고 항상 좀 흐뭇한 마음으로 어 제 쪽이 찍을 때가 아닌 정미가 찍을 때도 너무 기분 좋게 보고 있어요. 아 상대방의 연기를 보면서 아 너무 기분이 좋다 라는 생각을 들기는 의식적으로 하지 않은 이상 굉장히 힘든 일이기도 한데 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어 케미라고 한다는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맞고 그래서 아 정말 재미있는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남사친 우리 혜진씨. 어 일단 완벽한 남사친은 말 그대로 정말 남자 사람 친구가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같이 연기하고 있는 정은이 누나가 너무나 사랑스럽지만 사랑스럽지 않게 쳐다보기가 일단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연기할 때 이제 미뽀 황 누나가 너무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에서는 어떻게 리허설 할 때 누나가 같이 아이디어도 같이 내주고 그리고 리허설 하면서 같이 호흡 맞춰가면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